Q. 아, 죄송해요. Mr. Mercury... O, O, O.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사이. 아, 사이. 아, 사이. 아, 사이. 사이.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알아보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신기하네. 결국은 전단지였다. 그럼 그렇지. 다섯 병 돈일 뻔했는데 이걸로 눌러주시네. 식당에 오시라고. 식당 이제. 전단지 안 받을까 봐. 그래서 광규. 아니 근데 보여주면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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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누나가 다 시켜. 멀데요? 안 멀데. 맛있겠는데 다? 맛있겠다. 칵테일도 있잖아. 6시부터. 사인 받고 전단지 받은 거야? 이런 경우 처음이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 10% 할인받을 수 있는 거네? 야, 나는 진짜. 나는. 나는 다시 겸손해지는 걸로. 야, 형 알아봐서 광규 형 했는데 전단지였네 결국에는. 알아본 건 맞지.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한국 채널 잠깐 보신 거야. 그렇다는 점점.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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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그.